2022 인기 가수 대상 가수 강진아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기훈 강진아가 부릅니다 앵콜룩으로 타락풀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부를 지피 사랑아 애시당초 외면할걸 못본채 돌아설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부른 파고 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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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살며시 다가왔어 불을 지피 살아가 애시당촌 외면할걸 못붙게 돌아설걸 나도 미래 나도 미래 호랑한 사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구름 타고 있는데 사랑구름 타고 있는데 내 가슴에 내 가슴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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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